독일어 첫걸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눈에 보인다. 독일어 첫걸음에 강의를 맡게 된 미스터 썬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독일어의 첫걸음을 한번 디뎌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독일어를 처음 배울 때 저에게 이런 걸 물어봅니다. 자, 선생님 독일어랑 영어랑 비교하면 뭐가 더 어려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독일어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 다음에 독일어와 영어는 얼마나 다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독일어와 영어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독일어는 좀 잘게 쪼개져 있네, 이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약간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떻다? 영어와 독일어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I am a boy 이 정도 수준만 가지고 있어도요. 독일어를 처음에 이해할 때는 굉장히 편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나는 키가 큽니다. 이것을 한번 독일어로 만들어 볼게요. 독일어로 나는 키가 크다. 뭐라고 하냐면 독일어로 갑자기 훅 들어가면 우리가 좀 당황스러우니까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로 나는 키가 크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I am 톨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하죠. 자, 이 구조 한번 볼게요. 나는 똑같아요를 의미하는 M이 들어와 있고요. 똑같아요 해놓고 뭐와 키 큰, 키 큰, 이거 형용사입니다. 키가 큰 상태와 나는 똑같다. 그러니까 나는 키가 크다. 좌우가 똑같아를 의미하는 문장의 형태죠. 이 형식을 독일어에서도 그대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어와 독일어가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독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ich bin groß.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 독일어를 처음 봤지만 그래도 이 영어와 이렇게 대비되어 있으니까 의미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ich가 바로 나라는 뜻일 테고요. bin이 M이라는 뜻입니다. 똑같다는 뜻이죠. 좌우가 똑같다는 의미의 bin. 영어에서는 M을 쓸 때 독일어에서는 bin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키가 큰이라는 형용사죠. 영어로는 톨이었는데 독일어는 약간 이상한 글자가 섞여 있긴 하네요. 어떻게 읽습니까? groß.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ich bin groß. 이렇게 하면 나는 똑같다. 키가 큰. 이런 문장이 완성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어와 독일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구조에 우리가 단어만 탁탁탁 바꿔끼면 수백 개, 수천 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의 응용력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M. 이걸 우리가 영어에서는 비동사의 하나다 라고 부릅니다. 비동사의 하나다. 독일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녀석이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Sein 동사의 하나다 이렇게 부릅니다. 비동사가 M으로 사용됐듯이 Sein 동사가 비노로 사용됐다. 이런 등식이 성립한 거죠.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나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I am을 썼어요. 자, 이게 영어입니다. You are 라고 말할 때 너는 이라고 말할 땐 아 를 사용했죠. 자, 그리고 그녀는 이라고 말할 땐 She is 를 사용했어요. 자, 이런 M, R, Is 를 합쳐서 우리가 비동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똑같이 이 독일어에도 비동사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 누구냐 하면 자인 동사입니다. 자인 이라고 읽어요. 자, 비동사하고 자인 동사다. 그런데 이 둘 다 뭐다? 원형입니다. 원형. M, R, Is 의 원형은 B이고요. 그러면 자인은 무엇의 원형이냐? 자, 이것이 이번 강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더 보시죠. 비동사는 사실 실제로 쓸 때는 B라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M, R, Is 이렇게 나눠서 씁니다. 자, 자인은 마찬가지로요. 실제로 쓸 때는 어떻게 나눠서 쓰냐면 이렇게 나눠서 씁니다. 자, 보시죠. 제가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독일어는요. 조금 더 쪼개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영어에서는 M, R, Is 가지고 다 돌려쓰는 반면에 독일어에선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섯 개를 가지고 좀 더 세분화해서 쓴다.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 더 공부할 게 많은 게 이 독일어의 특징입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나눠서 읽는데 왜 이렇게 여섯 개가 많냐? 자, 이게 무엇 때문이냐면 나는, 우리는, 너는, 너희들은, 그는, 그들은 이렇게 다 분화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섯 개가 나왔는데 나는, 너는 이렇게 두 가지만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I am, you are. I am, you are. 영어를 처음 공부할 때 이걸 공부해야 하듯이 독일어를 처음 공부할 때는 이 두 가지 해야 합니다. 나는, 이희빈. 내가 이희라는 걸 좀 전에 배웠죠? 그 다음에 나는 할 때는 이희빈 이렇게 합니다. 너는 할 때는요. 너가 두예요. 그래서 두 비스트 합니다. I am, you are. 이희빈, 두 비스트. 이렇게. 자, 이번 단어는 핵심 내용은요. 주어를, 나, 너, 그, 그녀 다 바꿔가면서 이렇게 동사를 다 돌려서 제자리에 붙여서 쓰기 연습. 이게 이번 단어는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듣기 파일 잘 들으시면서요. 그러면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반복해서 완전 내 걸로 만들어 놔야만 그 다음 단어는 갔을 때 조금 더 마음이 수월해집니다. 연습 대충 하고 넘어가시면요. 뒤로 가면 갈수록 정신없어요. 매 단언마다 완벽하게 연습을 하고 가셔야 하고요. 자, 여러분. 1단원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우리 독일어는요. 특히 더 입으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해할 것도 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해 잘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쉽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건 뭐냐? 제가 이해를 잘 시켜드렸더니 여러분이 이러는 거예요. 오, 독일어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고 넘어가 버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시켜 드리는 이유는 뭐냐? 연습을 좀 더 잘하라고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표는 연습에 있습니다. 뭐로 연습하느냐? 입으로 100번, 200번, 300번 내가 잘할 때까지 계속 따라하는 거. 이걸 여러분, 지겹다, 공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미있는, 재미있는 연습이다, 즐겁다. 이렇게 생각하고 입으로 계속 중얼중얼 하셔야 됩니다. 모든 어학이 마찬가지겠지만 독일어처럼 외울 게 좀 더 많은 어학들은 특히 더 입으로 무한반복하셔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2단원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